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겠지만 가득이나 힘든 판국의 우파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그런 행보나 처신을 보면 아직 고생길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홍준표 의원이 1953년생입니다 67세나 68세입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을 가져왔던 사람으로서 근래에 홍준표 의원이 보이는 그런 처신과 행보와 은행은 참으로 볼성사납다 그리고 납득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최상의 상황에 싸워도 윤석열 후보는 승리를 거두는 일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이미 선거는 우파가 권력을 되찾아오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기울이진 운동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보를 마구 뒤흔들어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이렇게 4분 5분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라는 짐을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제 눈에는 다들 해도 너무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똘똘 뭉쳐도 어려운 게임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아무것도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진 앞에서 모든 것이 분열된 상황에서 어떻게 싸우게 될 수 있느냐 조국 사태, 대장동 사태, 종부세 파동, 공수처, 법안 통과, 검찰 무력화 등 지금 나라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나라가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비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나라가 지극히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모든 책임의 뿌리에는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분열이 큰 축이 되어 왔습니다 당시에도 원로들을 중심으로 막판까지 어떻게 되든지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단일화가 실패하고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난 다음 이제는 민주주의 자체가 크게 후퇴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없다면 향후에 어떤 정권이 등장하든지 간에 이제는 선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일은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위중한 상태에서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홍준표 의원이 사태를 수습하는 쪽에 서기보다도 분란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는 제가 아는 홍준표가 바로 저 홍준표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홍준표 의원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죠 홍준표 의원이 자신이 만든 청년의 꿈에 툭툭 던지는 단문단답성 그런 메시지는 이준석의 어처구니 없는 행보 못지않게 앞으로 윤 후보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윤 후보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도 나이도 있고 경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멈췄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볼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대선 개입 광경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벤저처럼 질주할 모양새입니다 이미 청년의 꿈이란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슈를 만들어낼 것으로 봅니다 이슈의 대부분은 윤 후보에게 파격을 주는 일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준표 의원은 항변할 겁니다 내가 언제 이슈를 만들었냐 그러나 홍준표 의원이 글을 올리는 순간 그것은 모든 언론사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아예 여당의 표를 몰아주기로 결심한 것처럼 홍준표 의원이 보입니다 물론 홍준표 의원 자신이야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낫다라고 입으로 말하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입으로 말하는 것과 행동이 아주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요 며칠 사이의 언행을 보면서도 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근래에 홍준표 의원이 내뱉은 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말이 윤 후보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 후보에게는 타격을 입히기로 작정한 그런 말이라고 봅니다 12월 1일 날 이준석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당 상황은 이준석은 윤석열이 정치 미숙아로 보이고 또 윤은 이준석이 어린애로 보이니 충돌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인정 안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죠 11월 30일 날 이준석 대표가 밀려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그 달변으로 또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주장합니다 당대표가 산임선대위원장이 돼 대선을 치려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설쳐서 대선 캠프가 잡탕이 됐다 벌써 자리 싸움이 참 한심하다 또 윤석열 후보가 당대표를 내치려 한다는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당대표를 겉돌게 하면 대선을 망친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 떨어진 중진들이 몰려다니면서 당대표를 저렇게 몰아세우니 당이 산으로 가게 된다 11월 30일 날 이준석을 둘러싼 이른바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 주장입니다 패싱 당할 바에는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로서 당만 지키는 방법도 있다 선대위는 자기들끼리만 하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월 29일 날 이른바 이준석 패싱 논란에 대해서 아직 후보가 현안 파악이 안 돼 일어나는 혼란이다 11월 26일 날 당대표를 패싱하고 깔보는 정당은 이익집단에 불과하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선출된 당대표가 당의 제일 어른이다 그의 주장 전편에는 윤석열 후보는 못 보겠다 이거죠 윤 후보는 안 된다 야야 윤 후보는 인정할 수 없다 야야겠죠 그런 것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러면 이재명이 돼야 되는가 홍준표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연일 계속되는 윤석열 후보 흔들기를 보면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다 쓸 겁니다 어떻게 하겠나 우파는 늘 분열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금 교육계를 보더라도 좌파 교육감이 전국을 도배하다 싶었다 교육 현장이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도 우파 진영 후보들은 죽도록 싸웠고 분열해서 모든 권력을 고스란히 좌파 진영에 넘기고 말았다 아직도 고생을 덜 하였다고 보는 모양인데 더한 고생을 해서 아예 나라가 거들이 나고 난 다음에도 그때도 또 분열해서 죽자고 싸우고 있을 것이다 결국 홍준표라는 인물도 그릇이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정치가 반듯해서 백성이 편안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돌판매 짓을 하고 비난을 해대지만 독재의 시대라 불렸던 그 산업화 시대마저 한국사에서 없었다면 한국사를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홍준표 의원의 독설은 그가 스스로 깨우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정권이 교체되든 되지 않든 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큰 손해가 있겠습니까 죽어나라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시민들이죠 싸워라 죽도록 싸워라 분렬해라 그리고 죽도록 분렬해라 그래서 좌파 치하에서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연구집권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1953년생입니다 살만큼 사는 나이고 세상 물리를 터득하고도 남음이 있는 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들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의를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리고 자기에게 골몰하면서 입으로 나라가 어떻고 청년이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하는 발언에 저는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꿈 좋아하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